오늘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지들끼리 피터지게 싸우는 재밌는 이야기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그날에 대해서는 신성불가치 명역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무조건 짜증을 내도 괜찮고 그 모든 짜증을 남자라면 받아줘야 한다라는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죠. 그날에는 불안증과 신경정신병이 같이 오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날 조심해서 언행해라 뒤지기 싫으면 이라면서 그날에는 당연히 남자들이 조심해야 하고 여자는 짜증내도 된다는 댓글에 좋아요가 199개 박혀있죠. 이런 급발진 너무 좋다는 우리 한국 여성. 그녀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날이 벼슬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왜 그날 휴가만 욕을 먹는지 모르겠다. 어느 제도나 악용할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왜 그날 휴가만 욕먹냐 그날 휴가 악용하고 싶다. 라는 게 뻔뻔한 미친 소리로 악용하는 게 권리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들. 유독 그날 공결만 악용한다고 남자들이 부들거린다. 어느 제도나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날 공결도 악용되어도 된다. 라는 소리를 하는 진짜 미친 여자들이 보이시나요. 도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제도를 악용하면 안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여성들은 그날 휴가 왜 반대하지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변결도 다들 악용하는 거잖아. 라는 미친 마인드를 가진 그녀들이 보이시죠. 그냥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그날에 대해서는 피해망상이 있기 때문에 보상심리로 그날에는 뭐든지 악용해도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마인드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성들은 기묘하게도 남성들에게 당연하다는 듯 배려를 내놓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재밌게 변주를 시켜보겠습니다. 과연 그날 휴가로 본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 그날인 걸 내가 배려해야 하는지. 지가 그날이라 예민한 걸 왜 나한테 싸가지 없다고 지을 일이냐. 라는 식으로 아주 남성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이 여성. 입사하자마자 생리휴가 쓸 수 있냐고 물어보는 신입 어떡해. 그 팀장님 여자 안 뽑는다 하다가 간만에 뽑았는데 떨떠름하다. 팀장도 여직원은 감정적으로 케어하지 힘들다 쌉소리하다가 여직원 성과 좋으니까 겨우 한 명 늘린 건데 어떡하냐 이미지. 라고 말하며 여직원의 그날 휴가 때문에 곤란하다 말하는 우리 여성들. 신입이 그날 휴가 월차랑 같이 여행간다고 쓴다는데. 마감쳐야 하는 시기에 그날 휴가 쓰는 거 이거 맞냐. 그날 휴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빡빡 우기면 끝이야. 라는 우리 여성들의 허심탄회한 발언들이 보이시죠. 여자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날 휴가는 굉장히 많이 악용되고 있고. 또한 그 악용되는 걸 우리 여성들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으며. 그날이 되면 남성들에게 짜증내고 화내는 것도 응당 자신의 권리처럼 생각한다는 게 드러난 거죠.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여성들도 그날 휴가를 저렇게 사용하지 않던가요. 신입사원들 제주도 여행간다고 그날 휴가 쓰는 꼬라지. 이런 꼬라지를 만들어낸 건 다 우리 위대한 여성들의 업적이라는 사실. 그녀들은 자신이 당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비로소 한국 여성들의 그날 휴가의 피해가 자신에게 찾아오는 순간 알아차리는 거죠. 남성들이 하는 말이 옳았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은 그날에는 불안증과 신경정신병이 같이 오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날 조심해서 언행해라 뒤지기 싫으면 이딴 말을 하며 그날을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하는 여성을 걸러주세요. 그날이라고 짜증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여자란 걸 명심하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드는데 커다란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배려는 벼슬이 아니다 여성들아. 카페 및 소정 Loki